환매권은요 시험에 안 나왔었는데 마지막 사실 시험에서 나왔어요 조문만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환매권은 형성권이라는 건 조문에 없으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형성권이 뭔지는 말씀드렸죠 법적 요건을 갖추면 권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행사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해요 환매라는 말은 뭐냐면 되돌려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토지가 수용당했어요 공익사업에 쓴다고 수용당했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어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돌려서 내가 받은 보상금 주고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매입니다 91조에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형성권 법적 성질은 형성권으로 본다 기억하시고 판례는 민사사건으로 처리하니까 형성권은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 행사 시나러요 행사요건은 법적 문에 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쇼 감사합니다.